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TV의 스티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긴급하게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이 지금 시간 여러분 아마 믿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새벽 12시 56분 제가 이렇게 지금 넥타이 메고 뭐하는 거야 이 시간대 여러분을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어메이징 브렌트우드 타워 5 분양 초인 박혔습니다 여러분 빠르면 이번 주에 분양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거두절미하고 컨펌 받은 인센티브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1베드룸은 5천불 2베드룸은 8천불 3베드룸은 10,000 1만 불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이게 깎아주는 게 아니고요 공식적으로는 포체스 프라이스는 그대로이고 잔금 치르실 때 1만 불, 8천불, 5천불을 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금이나 이런 거는 기준은 그냥 오리지널 퍼체스 프라이스에 기준을 두고 1만 불, 8천불, 5천불을 덜 잔금 치르실 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뭐 깎아지는 건 맞죠 미정이었던 락커도 파킹과 함께 다 하나씩 포함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죠 굿뉴스 원 파킹 앤 원 스토리지 인클루디드 자 제일 중요한 디파제 스트럭처 약간 달라진 내용이 있는데요 우선은 계약서 작성하실 때 2만 불이 필요합니다 2만 불이 필요하고 48시간 계약서 작성하신 후에 2만 불 넣으시고 48시간 이후에 그 밸런스 10%를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 그러면 이거 좀 바로 뭐 캔슬 못하는 거 아니야? 라고 할 수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법적으로 일주일간 리시션 피리드라고 일주일간 생각해보시고 이건 이 유닛은 아닌 것 같다 하면은 100%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여전히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10%가 남았잖아요 총 20% 그 다음 5%는 1년 6개월 뒤에 계약서 작성한 기준 1년 6개월 뒤에 5%를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총 15% 이제 벌써 됐죠 그리고 마지막 5%는 또 어나더 1년 뒤에 따라서 총 2년 6개월 안에 20%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잔금 치르실 때 예상 완공일이 2028년 6월 달이라고 그러니까요 한 지금 6년 6개월 정도 남았네요 그때 다 나머지 부분을 몰게지와 함께 오시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전매 피도 한시적으로 1% 수수료가 있다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낮은 측에 속하죠 그래서 파실 때 전매로 파실 때 파이널 프라이스의 1%를 쉐이프라퍼티한테 수수료 내시고 전매로 파시면 되는데 제가 늘 전매에 있어서는 항상 강조하죠 전매만을 위해서 이걸 사시는 거는 제가 비추드립니다 왜? 전매는 늘 개발사의 허가 하에 진행되어야 되는데 전매를 허용 안 되는 시기가 있을 수도 있고 허용 안 하는 또 상황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또는 허용하지만 아름아름 전매로 하라 어떤 MLS 시스템에 올리지 말고 비공식적으로 전매를 팔아라라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늘 전매를 100% 해야지 하고 전매만을 위해서 돌아온다는 건 비추드린다는 거 그리고 디테일을 좀 말씀드리면 직계가족 엄마, 아빠나 아들, 딸이 이름에 추가되거나 대체가 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그 전매 수수료 1%가 아니라 행정비용 500불에서 1000불 정도만 개발사한테 내고 이렇게 또 해준다고 하는데요 수월하게 좀 진행되려면 계약서 쓰실 때 이미 아들, 딸 이름이나 또 엄마, 아빠 이름을 적어놓으시면 나중에 진행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 시작가와 마지막 가격을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가격 공개하는 게 현재 뜨거운 분양 상황에서 개발사에게 많이 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많이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영상을 다 찍어 놓았었는데요 결국에는 아쉽게 공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신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이 어매부 타워 5 분양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하나하나 친절하게 여러분 버젯 상황에 맞게 추천 유닛 가격 및 향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 어매부 타워 5 그냥 정말 진지하게 받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연락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임 이즈 러닝 아웃 지금 바로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라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화기 붙들고 있겠습니다 어메이징 브랜드 타워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